지민의 중 눈부셔! 눈부셔! 제일 tweets... 20대 이 친구 혹시 간중상에서 얼굴 보이던 거예요? 너무 잘 봤어요 너무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제가 했습니다 너무 재밌는 경기였어요 그러니까 보기에는 되게 좋았는데 네 개는 나시는 뛰고 싶지 않은 경기입니다. 아 그런 경기는 지문이 하라고요. 승부차기 같을 때 처음에 두 개가 못 흘렸대요. 그때 전에 보니까 슈퍼라고 해서 영욱이 형 나왔을 때 영욱이 형이 페네틱히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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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평소에 있나 보다 특히 있는 버티포보다 찬한 사람이 동일이 훨씬 더 맵고 있다네요. 근데 원래 되게 찬한 사람이 찬한 사람이 너무 나시더라고요. 저래서 먹는 거는 지금 어 그거 봤어요? 아 그거 봤죠. 참에서 이렇게 잡고 이렇게 hacerBE 너무 떨어했다고 이걸 하잖아요, 보면. 저가 그때 쳐다보는 거죠? 네네네네. 이강이 당하면? 잠시만요, 한 번 하죠. 자, 네. 자, 액션! 어? 이강이입니다. 강인수 씨 사인 좀 해주세요. 아, 잠시만요. 아, 절 보시만요. 아니 근데 저기서 사인해 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이건... 여기 하나를 볼 수 있나요? 이거 뭐, 저거 있으면 안 써가지고. 오, 많네요. 네네, 많이 해놨습니다. 계속. 아, 이거 하나만 던져볼게요. 네, 하나만. 여기 계시죠? 네, 그렇죠. 그래도 이렇게 해서 더 해주면 괜찮네? 오! 안돼! 아, 진짜 날려. 아, 너무 창피하다 그거 지금. 어? CGM 처리 추령하시네. 한 번 던져볼까요? 아, 아니야. 저는 많이 잡아봤어요. 진짜요? 잘 잡아봤어요. 잘 부탁드립니다. 아, 잠깐만. 긴장되네요. 긴장돼. 던질까요? 아니요, 저는 많이 잡아봤어요. 아니요, 저는 많이 잡아봤어요. 야, 아무나 던져. 액션! 소리내시면 안 돼요. 세네갈 동쪽으로 던질 때 이거 잡고 계시더라고요. 야, 근데 그걸 왜 물었지? 진짜 왜 물었다고 해요? 너무 간절해서? 네! 근데 제가 골을 넣을 수 있었는데 못 넣었어요. 찰 수 있었는데 흘렀을 때 근데 96분인가 97분이었어요. 끝나기 바로죠. 맞아, 맞아. 그래서 아 망했다. 할 수 있잖아요. 할 수 있잖아, 맞죠? 네네네. 그때 뭐라고 할 수 있어요? 그렇게 너무 많아가지고. 승부 찬양이 있잖아요. 알겠습니다. 할 수 있잖아. 지금까지 잘했잖아. 네, 됐습니다. 너 왜 이렇게 다르지? 이 영상은? 아, 제가 한번ừa 한 번 보여줄게요. 이렇게 보여줄게요. 네네네. 이상한 형들처럼 한번 해보실게요. 근데 우리가 얼마나야. 이렇게 RICH. 전 거의 똑같은데요? 아니요. 아... 까르바이! 네네네네. 자, 힙 끝에 힙. 네, 좋습니다. 오케이. 오케이, 됐습니다. 컷!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! 오케이, 컷! 오케이, 컷! 됐습니다. 이 공은 뭐지? 이 공 말고. 슬픔 슬픔이 슬픔 슬픔